안녕하세요 고답을입니다. 지금부터 1월 12일 일요일 게임중개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다양한 게임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하고 싶신 내용이기 때문에 고답88고빙지민.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저희 트위터 계정 고답비즈므로 트위치를 알려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의 귀를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제 게임중개소 올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그 이후 감기 때문에 올려드리지 못한 것이라고 올려서 알려드렸지만 제가 건강을 관리하는 것조차도 이런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운영이 되려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면 이런 것도 분명 제 자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건강, 지금 근래 들어서 한 한 달 전부터 한 번 심하게 감기가 걸린 이후로 목이 아직까지 낫고 있진 않는데 물론 심각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간간히 기침이 계속해서 영상 속에서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깔끔한 음량을 소화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 제가 얼른 건강을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여러분에게 더 품질 높은 영상을 보여드리고 스케줄에 맞춘 업로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에 들어가지고 말씀드릴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떤 검색 포탈에든 상관없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유튜브 다운로드 어플이라고 치시게 된다면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가지고 저의 채널 내의 영상들 다운로드해서 버퍼링이니 렉이니 시청하시는 순간에 그런 걱정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오래전부터 알려드릴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었는데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지난번 게임 중개소를 통해서 통계 자료를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 그 당시에 언급하지 않았었지만 기기라는 통계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기기를 통해서 저의 영상을 시청하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만 보더라도 휴대전화, 모바일 기기가 지금 초록색 영역인데 50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는 지난해 전체에도 같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저의 채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50%에서 60%가 휴대전화이다, 모바일 기기다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간간히 계속해서 들려오는 댓글 보여지는 댓글 중 하나로 모바일로 시청하는데 버퍼링이나 렉이 심하다 뭐 이런 의견들 물론 댓글을 통해서 남겨진다는 게 전체 시청하시는 분들의 아주 소수이다 라는 것을 1년 이상 채널 운영해오면서 거의 확실시 되었지만 모바일 기기로 시청하시는 분들의 비율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적지만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을 거다 라는 걸 세상 제가 고민을 하면서 알게 된 만큼 고민을 할 필요도 없었지 그냥 알게 된 만큼 여러분에게 해답을 알려드릴 필요성을 느꼈고요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드린다는 게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 번쯤은 언급할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런데 이거를 시청할 이거를 여러분이 바로 언급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좀 더 복잡한 원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고 하나가 제가 PC 중심의 채널을 운영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PC 중심의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PC 이용자이기 때문에 저의 경험이 PC 중심으로 모든 걸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PC에 대비해서 모바일이라든가 콘솔까지 포함시킬 수가 있겠고 아니면 TV 게임을 시청하는 거든 게임을 하는 것이든 다른 플랫폼들이 PC에 비해서 열등하다거나 또는 더 좋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능적으로 어떤 것은 어디에 더 낫겠지 이런 생각들 당연히 객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가령 모바일 기기로 1080p 영상 시청하려고 한다는 것은 TV나 컴퓨터에서 1080p 영상 시청하는 것에 비해서 좀 열등한 경험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제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기기를 통해서 시청을 하시는 거든 제가 그 기기 내에서의 시청 경험이 최상일 수 있도록 가장 좋을 수 있도록 제 선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새상 가지게 되었고 휴대전화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답인 다운로드해서 그냥 시청하실 수 있는 거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제 채널이 점점 커져 나가면서 물론 지금 상황으로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직접 조회수라든가 그런 게 올라감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회수와 더불어서 물론 항상 비례관계는 아니지만 광고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 이런 것 또한 제가 제 채널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다운로드를 통해서 시청하신다면 저의 채널 전체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복잡한 심리상태가 여러 가지 얽혀 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이걸 알고 있었는데 좀 늦게 알려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항상 알려드리려고 하는 만큼 제가 더 일찍 알려드렸으면 더 이전부터 최소한 저의 채널 영상들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시청하실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제가 뺏었다고 하긴 뭐하고 제공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저의 채널에서 들어오셔서 시청을 해주시고 광고라든가 이런 것도 항상 솔직하려고 하는 만큼 이런 것 또한 이제는 더 활성화가 된다면 저로서는 더 없이 좋은 것이지만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이 저의 채널 영상 시청하실 수 있는 품질을 희생하는 것은 제 스스로가 이 채널을 만든 목적과 전혀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상태로는 계속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되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 깨달음, 뭔가 것들을 붙일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다른 이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유튜브 내 영상들 다는 아니고 업로드할 때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옵션을 킬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서 어찌나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상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의 경우에 다운로드해서 시청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만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런 부담 없이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겠지만 아무런 걱정 없이 유튜브 다운로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컴퓨터든 휴대전화든 어디서든 간에 저의 영상들 시청하시는데 버퍼링이나 렉 있다면 다운로드 해가지고 깔끔한 환경에서 그 영상이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품질에서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접 시청하러 와주셔서 조회수도 올려주시고 광고도 제가 좀 벌고 이런 것들 제가 거부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항상 하시는 것을 제가 편하신 대로 시청을 하시는 것만큼까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접 평가를 내려야 하는 부분이겠죠 결정을 내리고 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사항 마치게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게임 소식으로 게임 소식도 다음번 게임 소식이 아니구나 알려드리고 싶은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오랜만에 엑스트라 크레디치 팀의 영상에 대한 한글 자막 적용에 대한 소식입니다 거의 두 달 만인가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상에 대한 자막 적용을 알려드리게 됐는데 이번엔 엑스트라 크레디치 팀의 게임 중독 1부에 대한 한글 자막 적용이 완료되었습니다 2부 또한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미룰거고 지금 이미 다른 영상에 대한 자막이 지금 제작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게임 중독에 대한 영상 인 만큼 현재 게임 중독법에 대한 이런 얘기들 또 이제는 여기서 상당히 깊게 연관있는 얘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또 게임 중독법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나서부터 제 자신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들 그 다음에 여러분 또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많이 이제는 접하셨을 정보들과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새롭다라고 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근데 워낙 엑스트라 크레디치 팀이 그림과 더불어서 재미있고 유용하게 깔끔하게 내용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한번 흥미를 잡아볼 수 있을 만한 흥미를 가지고 시청해 보실 만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게임 세 가지에 대한 소식 준비해 놨습니다 가장 먼저 네이비필드2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1월 10일날 네이비필드2 클로즈 베타 테스트 1차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완결되었기 때문에 뭐 참여하고 말고 이런 얘기는 불필요하지만은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가 일단 제 자신이 네이비필드에 대해서 향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게임이 98년도였나 99년도였나 오픈베타가 시작된 걸로 얼핏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연도는 틀릴 수 있겠지만 초 6 또는 중 1 이때쯤에 제가 이 게임에 대해서 오픈베타 참여를 했던 기억이 남고 그 당시 그때부터 쭉 이 게임을 에 대해서 이제는 볼 때마다 항상 뭐랄까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항상 매년 돌아가가지고 잠깐 경험을 하고 다시 빠져나오는 그런 추억의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게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략하게 장르를 설명해 드리자면 제가 규정한 장르인데 하드코어 밀리터리 해상전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드코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있겠지만 이 게임이 진주만이라는 이름을 달고서 네이버에서 운영되었던 방식을 고려한다면 본 게임은 원작은 하드코어라는 이름 붙이기엔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보트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던가 아니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떤 밀리터리 비행기 시뮬레이션 게임들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하드코어 이름을 달기는 어렵지만 해상전에 있어서 월드 오브 그 뭐냐 비행기를 월드 오브 십스 발음이 참 월드 오브 플레임 월드 오브 탱스 그 다음에 더불어서 해상전 중심에 월드 오브 이거 또는 워선더 또한 해상전 이런 거 만들려고 한다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지 않은 이상 나오기까지는 네이비 필드 지금 원이 아직까지도 지금 10년 20년까지 안죠 10년 15년 넘게 독보적인 온라인 게임 온라인 게임까지도 안죠 그냥 독보적인 해상 시뮬레이션 전투 밀리터리 게임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수백 수천 개의 게임들 이 게임이 나오고 나서부터 경험을 했는데 이와 비슷하거나 근접하려고 한 게임조차 아직까지 없었다는 게 이게 최초로 구현되었을 때 얼마나 독창적인 아이디였고 잘 만들었었는지를 메카닉을 얼마나 구체적이라기보다는 메카닉을 구현을 그냥 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전부터 이 게임 원작에 대해서도 조금씩 안 좋은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들 있었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매니아층 중심으로 게임이 운영되고 있고 새로운 사람 유입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이상한 방식으로 공평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 타타기만도 어렵을 것 같기도 하고 네이비필드2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라면 부디 원대 십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그리고 대중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냥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게임으로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클로즈 베타 테스트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다면 계속 관심을 가지겠고 오픈베타 시작된다면 여러분에게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획 또한 생겼으면 합니다 네이비필드 어릴 때 플레이한 게임들이 항상 추억으로 남는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네이비필드 또한 최소한 저의 추억에 남겨져 있는 게임 중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로 끝을 맺겠는데 국내 온라인 게임 중에서 어쩌면 제가 오래전에 접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오래전에 접했던 게임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게임이 충분하니까요 국내 온라인 모든 최소한 제가 들었거나 경험했거나 이런 모든 온라인 게임 중에서 네이비필드만이 뭔가 게임으로서 게임으로서 독창성과 메카닉 부분에 있어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화려한 디자인이라던가 깔끔한 거 이런 거 뭐랄까요 눈 보여주기 식 같은 것이 없어도 네이비필드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솔직히 점과 선 같은 걸로만 구현했어도 네이비필드는 최소한 제가 봤을 땐 똑같은 가치를 지녔을 정도로 구현하고자 했던 건 충분히 가능한 아이디어 자체가 워낙 좋고 메카닉이 좋기 때문에 깔끔한 배 디자인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 더 멋있어지긴 하겠지만 점과 선으로만 변화시켜놨더라도 동일했을 재미를 가져다 준다는 것만이 인정하는 인정한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제가 국내 온라인 게임 중에서 게임으로서 잘 만들었다라고 명작으로서 인정하는 거는 아이디어나 메카닉으로서 인정하는 건 네이비필드밖에 없다라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건 제가 경험이 짧기 때문에 언제부터는 관심을 끊었기 때문에 그 한정되어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 당연히 알고 계시고 염두해 주실 거라고 보지만은 예 2000년대 이전 게임 으로서 뭐 얘기가 계속 길어질 뿐이네요 옛날 얘기하는 식으로 영감 영감님도 아니고 옛날 얘기 한번 꺼내면은 그칠 줄 모른다더니 네이비필드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극찬해 놓고서 제가 방금 기억이 나면서 빼놓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넥슨의 택티커 커맨더스 이 게임 또한 네이비필드와 거의 비슷한 반열에 있을 정도로 독창성이나 메카닉의 구현 MMORTS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다중 접속을 가능케 했던 메카닉을 구현했다는 것부터가 기술적으로 대단했던 것이고 전체적으로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네이비필드와 거의 양대 산맥으로 저의 추억에 남고 있고 제 스스로가 그냥 객관적으로 국내 온라인 게임 중에서 뭔가 제가 최소한 인정할 만한 게임 두 개가 두 개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또 이제 기억나는 게 뭐 생겨날지도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제는 옛날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고요 실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킥스타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모금을 달성했었던 브로큰 에이지의 일부에 대한 공개 출시 날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음 주 화요일 날이라고 팀 쉐이퍼의 트위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는데 후원자 분들께서 뭐 홈페이지든 퀵스타터든 상관없이 후원을 해주셨던 분들이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나와 있지만은 당연히 이게 완성된 제품에 대한 그 영리적 판매를 얘기하는 거로는 보이지 않고요 아마 앞서 해보기 형식처럼 일단은 후원해주셨던 분들에게 먼저 1차적으로 플레이 가능하게 하고 뭐 나아가면서 또 판매를 앞서 해보기 상태 알파 버전을 판매할지 아니면 후원하시는 분들만 플레이하다가 완성됐을 때 판매가 이루어질지 뭐 그거는 모르는데 어쨌거나 후원하셨던 분들 이게 워낙 큰 인기를 얻었던 그 프로젝트였던 만큼 국내에서도 적지는 않을 거라 예상이 되는 만큼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게임을 둘러싼 열기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고 이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구나 라고 알고 있었지 왜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깊게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저 또한 새삼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고 싶습니다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이제 이곳을 이걸 개발하고 있는 곳이 더블파인 프로덕션즈라는 거를 확인해 봤을 때 더블파인 프로덕션즈는 2000년도에 팀 쉐이퍼 아까 이거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트위터죠 약간 그 주 개발자라고 해야 되겠죠 이 팀 쉐이퍼가 그 설립한 곳으로 이 사람이 루카스 아츠에서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루카스 아츠가 어드벤처 게임 계에서 2000년도 이전에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황금기라고도 평가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숭이 섬의 비밀과 더불어서 뭐 그런 여러가지 시리즈들을 통해서 어드벤처 게임의 황금기를 만들어냈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 사람이 나왔어 그런 게임들을 개발한 경력이 있겠고 나와가지고 더블파인 프로덕션스를 만든 다음에 비운의 명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이코나스를 개발해놨고요 상업적으로 성공하진 못했지만 모든 게임 평가 평론가들로부터 게임을 즐겼던 분들로부터 이 게임이 왜 망했지 모르겠다라는 굉장히 우수한 명작으로서 자리 잡았고 그 다음에 그린펜 댕고 라고 하는 또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어드벤처 게임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이 개발사가 만들어낸 게임들이 대체로 전체 게임 역사에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최소한 제가 이제서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하니까 알게 됐다는 걸 통해서 크게 평가를 하긴 모하지만 최소한 어드벤처 게임계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그런 게임들을 많이 만들었다라는 걸 통해서 그쪽으로 이제는 위상이 상당한 개발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가 지금 저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그냥 간단하게 언급해드리는 거고 사이코나스라든가 그린펜 댕고 그린펜 댕고는 좀 협력한 거였나 그 다음에 브루탈 레전드라고 하는 음악 중심의 이상한 플레이하지 않고 관심도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최소한 어드벤처 게임으로서 상당했다라고 그런 작품들 그 다음에 이제는 아이언 브리게이드 이전엔 트렌치드라고 이름을 불린 이 작품 또한 상당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드벤처 게임이라는 게 국내에서 뭔가 뭐랄까 대중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매니아층적인 매니아적인 어떤 관심이라도 얻으려면은 최소한의 한글로 하랄까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대체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웬만한 작품들에 대해서 게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는 받겠지만 실제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전체 흐름에 있어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저는 모르겠고 대다수의 분들 또한 모를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대단하다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으니까요 대체로 좀 안 좋은 게임들도 당연히 중간중간에 있겠지만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 최종적으로 나오려고 한다라는 것 일부가 정식으로 나온다는 것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일 것 같습니다 게임 중개소를 계속 시청해 오셨다면 어떤 단계의 그 게임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지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그 게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제가 정말 관심이 없거나 흥미가 없는 게임들에 대해서는 그 게임이 나오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전달해 드리고 관심이 중간정도다 하면 출시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쯤에 다루도록 하고 정말 관심이 있거나 흥미를 가지고 있다면 출시가 이루어지기 한참 전에 다루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컨셉만 지금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소식을 알려드리는 만큼 방금 전에 그 논리를 적용했을 때 얼마나 제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게임 직접적으로 이 게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일단 게임 제목 아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지금 초창 개발 초기 단계다 보니까 Outrise 라고 합니다 Outrise인데 어떤 컨셉이냐면 다른 게임들을 통해서 비교했을 때 Shadow of the Colossus가 레포 데드와 만났을 때 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상상해가지 않죠 어떤 게임이냐면 4대1 멀티플레이 게임이라는데요 근래 들어서 그 배트맨 아컴 오리진스를 통해 가지고서도 구현이 되었고 뭐 레포 데드 또한 나름대로 구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비대칭성 균형 잡힌 멀티플레이 게임들이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고 만들어지려고 하는 느낌이 나오고 있는데 그 흐름 얼마나 큰진 모르겠지만 그 흐름에 따라서 또 나오려고 하는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는 비대칭성 비대칭성 온라인 대전 게임으로서 이제는 아컴 오리진스 배트맨 아컴 오리진스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3대3 그 도적 그 나쁜 악당 집단이 있고 배트맨과 로빈이 한 팀이고 악당 집단들끼리 이제 싸우면서도 배트맨과 로빈에 대해서 회피를 하는 말 그대로 균형 잡기가 정말 어렵겠지만 그리고 애초부터 균형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서로 균형이 잡혀 있지 않는 팀들 간에 그 대전이 펼쳐지면서 아주 흥미로운 힘의 대결이 펼쳐지는 이런 모습 그래서 플레이 하시는 분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줄 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 게임은 4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한 명 다른 사람 한 명이 되는 그 한 사람이 거대한 어떤 보스급 몬스터가 돼가지고 싸움을 펼치는 이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Shadow of the Colossus 라는 게임 아신다면 그것처럼 엄청 거대한 막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땅이 막 진동할 것 같은 땅이 진동하는 그런 거대한 보스가 있고 거대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겠죠 어쩌면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강력한 그런 보스를 한 사람이 조종을 하고 남은 4명이 지금 여기서 일단은 컨셉이라는 거 당연히 여러분에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캐릭터 클래스가 있지 않고 캐릭터마다 이름과 어떤 속성이 다 부여되어가지고 똑같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냥 어떤 전형적인 클래스 같은 걸로 나누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스나이퍼 같은 형식 한 사람은 지금 컨셉밖에 없어서 크게 여러분이 말해봤자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다양한 특성들이 있는 캐릭터라고 해야 되겠죠 4명의 캐릭터를 4명이 조종해 나가면서 싸움을 벌이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무기도 있고 컨셉만 보고서 뭐랄까요 어떤 절대적으로 그 뭐랄까 기대감을 키우는 것 만큼이나 어리석은 게 없는 만큼 이게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정도로 지금 저는 딱 흥미를 끊어놨는데 어쨌거나 최소한 흥미를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것 만큼은 확실한 수준으로 매우 흥미로운 컨셉을 가져왔습니다 1대4 보스 대 그냥 일반 보병 4명 이런거 물론 거기에 중간중간에 뭐 잔몬스터들이라던가 이런것들이 끼어들 것 같은 생김새죠 워낙 초창기라서 무슨 알파 버전에 알려주는 것조차 없는 상태이니까요 인게임 아무것도 없는 상태 오로지 컨셉 아트만 있는 상태라 보니까는 여러분에게 그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말조차 없으니까요 이걸로 마치겠지만 아웃라이스 매우 흥미로운 게임이 될 것 처럼 보이니까요 소식이 들려온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트레일러 하나가 공개되었는데요 Alien Isolation 이라고 해서 Alien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작품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크리에이티브 어셈블리 토탈워 시리즈의 개발팀에서 물론 개발팀이라고 해야 되겠죠 개발했던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워낙 장르가 다르니까 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크리에이티브 어셈블리 팀에서 지금 Alien Isolation 이라고 하는 게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에 대한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전에 트레일러 Alien 작품에 대해서 Alien Colonial Marines에 대한 실망감이 워낙 컸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프리오든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1년도 되지 않아서 같은 시리즈 장르로서 망친 작품이 나왔었고 신뢰성이 지금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일 텐데 이거를 그냥 자신감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딱 공개해버렸다는 걸 보면 그만큼 이제는 시리즈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맞춰서 게임을 만들었을 거다 라고 또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니까 다시 또 기대감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금 보시는 게 실제 게임플레이네 인게임 트레일러 게임플레이 트레일러라고 하는데 에일리언 콜로니엄 머린즈가 그 당시에도 게임플레이 트레일러였지만 그 뭐지 단면적으로 잘라내가지고 멋있어 보이는 것들만 하고 멋있어 보이는 것도 막 조작을 하고 막 뭔가 흉게 조작을 해놨기 때문에 그 트레일러 같은 곳에다가 이것을 얼마나 믿어야 될지는 역시 모르는 것이고 게임플레이가 트레일러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데모 버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믿을만한 게임 평론가분들이 미리 데모를 그분들이 데모를 받아가지고 뭐라 하는지 들어볼 때까지 기대를 봐야 되는데 저 또한 그 Alien vs Predator 이 시리즈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그것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게 이상하게 연결돼가지고 Alien 시리즈라는 그 게임 자체에 대해서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졌지만은 콜로니엄 머린즈 다행히도 저는 구매할 만큼 관심이 없었던 만큼 피해자는 되지 않았지만은 안 좋은 소식이었 안 좋은 게임이었기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같은 걸 다루면서 망친 게임 바로 이어서 누군가 또 내놓는다는 거 바로 정말 웬만한 자신감이 아니면은 내놓지 않을 거다라는 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가지게 되는 생각이라 잘 만들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잘 만들려고 하지 않나 추측은 해보는데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도 괜찮았고 뭐 여러분 한번 직접 확인 트레일러도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관련 소식 들려오면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게임 소식은 여러분이 수요일날 게임 중개소를 마치면서 알려드렸던 스팀 패밀리 옵션즈에 대한 그 잘못 알려드린 사항을 고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이 스팀 패밀리 옵션즈라고 하는 패치 노트가 딱 패치가 이루어지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제가 끝내면서 아 이거 패밀리 쉐어링 가족 공유 옵션이 추가되었구나 하면서 오늘까지 어제까지였지만 사실 확인을 하고서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끝 단어의 미묘한 차이 이것이 완전 다른 걸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패밀리 쉐어링과 패밀리 옵션즈 완전 다른 것으로 패밀리 쉐어링은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내가 다른 뭐 가족 실제 가족이 필요도 없죠 어쨌거나 가족이라 해가지고 누군가를 저의 어떤 목록 안에 집어넣으면은 그 사람은 제가 그 당장 당장 그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지 않는 이상 제 목록 내에 있는 모든 게임들을 마음껏 플레이할 수가 있는 제가 만약 10개의 게임 가지고 있고 9명을 추가했을 때 제가 10개의 게임 가지고 9명 추가했을 때 10명이 다 함께 다른 게임들을 서로 플레이한다면 함께 그 스팀 똑같은 계정 내 게임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뭐랄까 좀 파괴적인 능력 옵션이 새롭게 생겨나는데 영향력이 있는 옵션이 생겨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스팀 패밀리 옵션즈는 전혀 다른 그냥 그 보호자 관리 시스템 그날 또 알려 막상 그 우연의 일치인지 알려드렸던 블리자드의 그 패밀리 뭐랄까요 그 Parental Rights 라고 하는 그 부모 보호 관리 시스템 이것과 마찬가지로 가족들끼리 언제 플레이하면 좋을지 말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을 전하는 데 더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은 그냥 부모가 아이가 게임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리고 해도 되는지 해도 하면 안되는지 이런 그 뭐랄까 성인 게임에 대한 이런 제재 권한 이런 것들을 지금 스팀 내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팀은 현재 19세 이상 게임에 대해서 해외에서 적용하고 있다시피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다시피한 간단한 그냥 연령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되는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죠 입력하면 통과가 가능한 그런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계속 지금 여기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런 시스템이 맞고 믿고 맡기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이제는 19세 이상 게임에 대해서 미만 미성년자가 손쉽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아이가 19세 이상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도록 어떤 게임들을 락을 걸어 놓는 어느 시간대에 락을 걸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게임에 대해서 락을 시켜서 플레이할 수가 없게 하는 뭐 이런 기능들을 이제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날 게임 중개소에서 같이 다루었던 블리자드의 보호자 그런 옵션과 더불어서 스팀이 이런 걸 적용했다는 게 뭐 글쎄요 음... 이제는 지금 당장은 결정할 수가 없겠지만은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어떤 보호 시스템이 더 강화돼서 안전한 게임 문화가 점점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으면서도 그죠? 스스로 그런 걸 관리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그러니까는 믿지 못한 것을 전제하에 막 관리 시스템들을 막 만들어 나간다는 것 근데 애초부터 그 현재 우리나라 게임 시간 선택제와 마찬가지로 서로 부모와 자식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까진 모르겠지만은 어쩌거나 부모가 직접 이제는 자식이 어떻게 할지 말지를 정하는 뭐 이런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죠 부모가 이게 가족끼리 이제는 의논을 통해서 정한다라는 것 때문에 청소년을 믿지 못한다라는 주제로 갈 뿐이지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거 아닌 만큼 뭐 청소년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만은 뭐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제가 할 순 없네요 제 자신도 예 얼마든지 아닌 상황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만큼 네 스팀에서도 이제 보호자 관리 시스템 생긴 만큼 뭐 국내에서도 즐기시는 스팀을 이용하시는 부모들께서 이제는 자신의 자식들이 스팀 게임들을 자유롭게 플레이를 하길 바라는 그런 게임을 즐기는 그 뭐랄까요 뭐 환경 속에서 자라나길 바라는 상황에서 좀 더 걱정 없이 좀 자신의 관리 하에서 이제는 그런 문화를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다양한 게임 관련 소식들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상점 내 할인이나 세일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GOG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드벤처스나우라고 하는 할인 행사 알려드리겠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어드벤처 게임을 중심으로 85% 세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85% 세일이기 때문에 다 선택하지 않더라도 한 개의 작품만 관심 있으시더라도 상당한 양의 돈을 아낄 수 있을 거 있고요 역시나 아까 전에 팀 쉐이퍼 더블 파인 프로덕션스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처럼 어드벤처 게임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확인해 본 바로 다 언어 텍스트 이런 것이 중심으로 스토리가 운영되다 보니까 언어의 장벽이 있다면 또는 언어의 장벽이 있다면 즐기기가 어려운 만큼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국내 여러가지 검색을 이용하셔서 국내 어떤 한글 패치가 있나 확인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런 약간 장벽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거나 85% 세일 기회를 한번 잡아 보시기 바라구요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이게 1월 19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신년 세일 행사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뭔가 옵션들이 추가가 되었는데 컴퍼니어 퓨러스 2를 구매했을 때 다크사이더스 1이 풋볼 매니저 2014를 구매했을 때 랩팩션 아마게톤이 추가가 되는 조금 특이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1월 19일까지 2K 게임들 75% 최대 75% 그 다음 락스타 게임들 또한 최대 75% 지금 녹화 진행되는 사이에 벌써 심시티 오늘 심시티 할인들은 다 끝이 난 것 같구요 다음부터 이제는 심즈3 세일이랑 파로독스 인터랙티브의 대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들 크루세이더 킹스 2랑 유로파 유니버셜리스 4 또는 아마 3 또한 추가가 되어있네요 이런 것 또한 앞으로 13, 14까지 이어지면서 할인이 되고 있으니 다이렉트 G에서 펼쳐지는 세일 기회를 잡아 보시기 바라구요 험블 여러분에게 험블 번들에 대해서 지난번 알려드린 다음에 아직 9일 남아있으니까 기회를 꼭 잡아 보시기 바라구요 근데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파퍼요랑 레우스 그리고 투더문 이 게임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새삼 확인해 보니까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꺼번에 게임 CD키를 번드를 통해서 구매할 때 개인 용어만 써야 된다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새삼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제가 주고 싶다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니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개의 작품에 대해서 언제 시간이 난다면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함께하는 플레이 때 팟투더문 파퍼요 그리고 레우스 CD키들 한번 분배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거나 그건 다른 얘기고 험블 위클리 세일을 통해 가지고 샤더그라운드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으니 더 이상 어떤 게임이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좀비 슈터 또는 에일리언 슈터에 굉장히 큰 명감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것의 3D 버전이라고까지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이니까요 그런 작품에 대해서 좀 더 3D 그래픽 원하신다면 샤더그라운드만큼 좋은 것도 없겠다 하고요 그냥 쓰라인이라고 하는 협동 어드벤처 게임 퍼즐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래픽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쓰라인 1은 잘 모르겠지만 2는 확실한 부분이고 2가 지금 6달러 이상 냈을 때 언락되네요 샤더그라인 서바이버 좀 확장팩 같은 거겠고 잭 클라우 프로토타입은 말그대로 게임 자체가 프로토타입 개발되다가 지금 완성되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 이 세일을 통해서 지금 넘겨주고 있는데 글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냥 영상을 확인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죠 물건들을 왔다갔다 집어던진다 뭐 이런 재미를 준다라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팀 세일로 넘어왔을 때 토치라이트 2가 이번 주말 동안 75% 세일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7시간 8시간 남아있을 것 같네요 이게 태평양 표준 시간이라면 대충 6시간 7시간 영상이 올라갔을 때쯤이면 3,4시간 있으면 세일이 끝났을 걸로 보입니다 가드스 또한 50% 세일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보여드린 이후부터 상당히 많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보여드리지 않은 만큼 그냥 조금 나아졌다라는 말로 말 외에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네요 그 다음에 타이핑 오브 더 데드 그러니까 36시간 남아있고 새롭게 들어온 게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관심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고 언급하기에는 지금 상황 아직은 적절하지 않아서 그냥 나온 게 몇 가지 있다라고 넘어가겠고요 그렇게 해서 네 간단하게 오늘은 세일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 언급하면서 아 그리고 앞서 해보기를 통해서도 나온 게임들 근데 앞서 해보기를 너무 또 애용하는 것도 좋진 않은데 흥미로운 게임들이 그쪽으로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Monsters and Munitions라고 하는 TCG 그러니까 CCG라고 해야 되죠 카드 게임인데 카드 게임인데 그 각 카드가 뭐냐면 탄환 랜덤으로 카드가 뽑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하스톤 같은 게임인데 그것을 포트리스 같은 총 쏘는 총 쏘는 게 아니지 뭐라더라 이 게임 종류를 그러니까 웜즈 같은 그런 메카닉을 탄에 대한 것은 카드로 차용한다 라고 하는 매우 그러니까 이상한 장르의 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카드의 조합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예 하스톤의 카드 메카닉인데 몬스터가 랜덤으로 뽑혀 나오는 게 아니라 탄이 자신이 쓸 탄들이 랜덤으로 뽑혀 나와가지고 그 상황별로 이제는 이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아이디어 자체가 워낙 독특한 조합이기 때문에 한번 흥미를 가져볼 만할 것 같고요 그 다음 톨보 디스마운트는 도대체 뭔 게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물리엔진 갖고 재미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관심 가져볼 만한 걸로 보입니다 뭔가 차량끼리 부딪히면서 충돌 애니메이션 충돌 게임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충돌 중심으로 물리엔진 갖고 장난을 치는 그런 게임 뭐 재밌을 수도 있겠죠 가격대가 앞서 해보기 치고는 조금 비싼 게 아니구나 약간 비싸다 할인 한 25% 이루어져서 5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다면 뭐 그거는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겠고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다양한 게임 소식들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아쉽게도 아직까지 원했던 뭐랄까요 팟캐스트와 비슷한 형식으로 다양한 손님이라고까지 뭐하고 다른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는 거 이거를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기에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네요 해야 될 것 계속 쌓이고 있고 다행히도 이제 조금은 이제 좀 줄어들었다 싶을 때 또 할 일이 많아지는 것 같고 지금만 하더라도 지금 하스톤 뭐 일주일에 한 3, 4편씩 올릴 거라고 처음 계획 짤 때 만들었는데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자유롭게 업로드한다 했지만은 일주일째, 2주일째 한 편도 올리지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락스미스 2014 계속 연습을 했지만은 계속 연습한다는 거 뭐 일주일에 한 1시간 지난주 동안 1시간밖에 못했고 이번 주에는 아예 못했던 만큼 후... 예... 지금... 새로운 걸로 지금 나아가기에 또 타이밍이 계속 지금... 뭐 그래도 아직 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여유... 여유롭다기보다는 시간 배정을 좀 더 자유롭게 가능하니깐요 그 쯤에 꼭 할 수 있었으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예... 제가 지금 이 끝맺는 말을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너무 제가 어떤 적절한 걸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적절한 분들을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서 저의 게임 중개소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와셔... 그... 나오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어떤 게임들을 플레이했고 어떤 소식들을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 어떻더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일주일 동안의 게임 관련 얘기들을 하고 싶으신 분들 가능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누구든 상관없으니 한번... 이메일, 트위터 뭐 이런 거 댓글로는 너무 부족하겠죠 트위터로도 불가능할 것 같고 이메일 같은 걸 통해서 연락을 주신다면은 함께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직접 한 분 딱 찾아가지고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데 뭐 어떻게든 또 해보려고 해야 되겠죠 상황 계속해서 변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저의 상황 어쨌거나 이렇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이번 주말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끝날 것 같고 다음 주 또 내내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